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의 마지막 수업, 조건문을 중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제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로그인 예제를 계승한 예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예제 자체를 복잡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우선 실행을 먼저 시켜보면, 실행을 시켜볼게요. 화면이 좁아서 좀 보기 안 좋죠? 이렇게 해서 java 패키지 이름을 쪼악 써주고 그리고 egoing, 그리고 1111 이라고 제가 적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long이 나옵니다. 그런데 1을 6개를 써주면 right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는 egoing 대신에 k8805라고 써주면 long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egoing뒤에 1111 대신에 e를 쓰면 역시 로그인 됩니다. 즉, 로그인데모2라고 하는 저 로그인 애플리케이션은 egoing, 그리고 패스워드는 6개를 입력해야지 여기에 제가 입력한 이 두 개의 값이 얘의 입력 값이 순차적으로 되면서 얘는 이 두 개의 값이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right,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long을 출력하는 그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럼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로그인데모2.java 파일이고요. 여기서 역시 우리의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딱 이겁니다. 0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의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1입니다. 즉, 이게 무슨 문법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로그인 데모2라고 하는 것에 입력 값으로 egoing 그리고 띄우고 1111 이렇게 입력했을 때 자, 이 값은 aig s0이고 이 뒤에 오는 값은 aig1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얘이고요. 얘는 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이 입력 값들이 순차적으로 id와 패스워드라는 변수에 담긴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id 값이 egoing이면 equals와 egoing이 결합해서 얘와 얘가 일치하면 얘가 true가 되기 때문에 if문 안쪽에 있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실행이 되겠죠? 만약에 입력 값, 여기 있는 이 egoing이라는 값이 egoing이 아니라 k880이에요. 그러면 이 id의 값은 k880이고 equals, egoing이 되기 때문에 이건 false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else 뒤에 있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실행되면서 화면에 long을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egoing을 입력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통과해서 여기가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if가 또 등장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예제에. 그 다음에 패스워드 equals 1111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입력한 이 값이 1, 6개라고 하면 이거는 참이 되기 때문에 right가 출력되고 만약에 이것이 false라고 한다면 예, 여기 있는 long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자, if문 안에는 또 다른 if문이 들어가서 더 복잡하게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이 예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지점이 보일 수가 있는데 자, id equals egoing이라는 것을 우리가 테스트를 했는데 밑에서 또 테스트를 해요. 이 얘기는 뭐죠? if문 바깥쪽에 또 다른 if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if 이렇게 쓰고 이 뒤에 else를 쓴 이유는 무엇이었죠? 하나의 문법적인 구성 안에 하나의 어떤 서로 연관성이 있는 로직들은 하나의 문법적인 틀 안에서 응집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else라고 하는 것이 도입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if가 두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if만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응집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로직들은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응집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 또는 그런 수단들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논리 연산자라는 겁니다. 논리 연산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조건문이 잘 이해되지 않으시면 다시 보세요. 조건문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